네, 교재 190페이지 중간 생략 등기 강의 노트는 81페이지 표시고요 중간 생략 등기는 이렇게 값과 의리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의리 다시 미등기 전매를 한 거예요 전매는 차수 한번 굴려서 넘기는 것을 전매라고 한다고요 전매에서 취득한 사람을 전득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은 각자 매매가 있으니까 등기 또 등기 이렇게 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의리 등기하면 취득세 또 팔 때 양도세 내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 세금 포탈을 하고 싶네 그래서 을 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병으로 이렇게 등기를 넘겨준대 이런 게 중간 생략 등기인데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은 이런 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금지하고 야, 걸리면 벌금이야 이렇게 처벌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의 성질이 효력 규정이 아니고 뭐라고요? 단속 규정 그래서 걸리면 단속만 해요 단속 제재를 가하지만 이미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 자체는 어떻게 한다고요? 유효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유효다 어쨌거나 병한테 등기가 넘어갔죠 등기는 현재의 권리 상태와 일치하면 부합하면 그 중간에 절차가 좀 잘못됐다든지 이런 건 안 따죠 그래서 다 유효다 이렇게 해버린다 무효가 될 때가 있긴 하죠 언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루어졌어 그러면 거래할 때마다 허가를 하나씩 받아야지 되죠 허가를 이렇게 하나씩 받아야지 되는데 갑하고 병은 실제로 거래한 적도 없죠 그래서 한 적이 없는데 만약에 거래한 것처럼 꾸면서 이렇게 허가를 받게 되면 이 두 개의 허가를 뭐한 것이 다 배제, 잠탈한 거죠 배제, 잠탈한 것이 돼서 얘는 중간 생략 등기여서 무효가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를 배제, 잠탈했기 때문에 무효가 돼버린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거 자체가 효력 규정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이제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그 등기는 유효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면 뭐가 된다고요? 무효 이렇게 된다 다시 보겠습니다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고 을과 병이 다시 또 미등기 전매를 했는데 이때 등기하기 위해서 등기청구권이 생기죠 또 여기도 등기청구권이 생길 건데 이 등기청구권들은 다 성질이 뭐예요? 채청인 거죠 또 이것도 뭐예요? 채청인 거죠 매매니까 그런데 채청은 병이 을한테 맞죠? 또 이거는 을이 갑한테 등기청구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병이 이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갑한테 야 등기 바로 넘겨줘 이렇게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죠 채청은 그거 안 된다니까요 채청은 그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갑이 동의를 해주면 3자 합의가 이루어지겠죠 3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중간생략 등기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합의가 이루어지면 되는데 혹시 을이 갖고 있는 을이 갑한테 갖고 있는 이 등기청구권을 병한테 이렇게 양도해서 을과 병 간의 합의만으로 넘기는 걸 채권양도라고 그래요 양도해서 이렇게 행사할 수는 없을까? 그런데 그런 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채권양도가 안 돼 그런 합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최대위 이렇게 가야지 되죠 그래서 합의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서 합의가 없을 때는 직접은 못하는 거지 직접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 대위 행사를 해야 돼 합의가 있을 때만 직접 가능한 것이다 합의가 있을 때만 이렇게 된다 이게 채권양도 방식으로 안 되는데 다시 여기서는 채권양도 방식으로 안 되는 게 이렇게 매매일 때 서로 지금 계산이 아직 덜 끝났단 말이에요 갑과 을사의 계산이 덜 끝나는데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게 매매해서는 안 된다고 삼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죠 딜을 하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취득쇼야 취득쇼인 경우에는 갑이 뺏기고 있는 입장에서 합의를 해 줄 수 있겠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취득쇼에서는 이걸 인정해 준다고 사실 이 판례만 있었어요 이 판례만 취득쇼에 관한 판례는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판례가 나오니까 이걸 열심히 시험 문제로 또 내고 있는 기존에 매매랑 좀 다르네 그래서 내는 거라고 아셨죠? 우리는 취득쇼 편에 정리를 해놨죠 취득쇼에 그림이 있던가 없던가 있대요?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된다 자 보시면 그래서 중간쟁략 등기 청구권은 합의가 있을 때 직접 가능한 것이고 합의가 없으면 직접은 안 된다니까 그때는 최대위 해야 돼 최대위 최대위는 이런 거다 우리 병이 채씨로서 채무자 을 대신 그 위치에서 을의 위치에서 대신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거야 그러면 등기는 갑에서 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을으로 넘어가는 거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고 다시 이전 등기가 되면 병한테 넘어가는 거라고 대위 행사는 이 사람의 위치에서 채무자 위치에서 대신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한테까지만 와 그리고 다시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3자 합의가 됐을 때 그렇다고 해서 을이 갑한테 갖는 등기 청구권 병이 을한테 갖는 등기 청구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대위 행사 못할 건 없는 거죠 대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중간 매수의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 등기 청구권은 그냥 남아있다고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중간 생략 등기 합의를 이렇게 이제 을한테 연락이 왔어요 갑한테 나 생략하고 병한테 바로 등기 좀 넘겨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연락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은 그런 합의를 해줘 못 해줘? 안 해줘 못 해줘? 안 해줘? 못 해준다 그랬어요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봐보세요 내가 10억이 팔았는데 금방 12억이 팔았다니까? 몇 달 사이에? 내가 등기를 해줄 수가 있어? 없어? 화병 나가지고 화병했다가 배탈까지 난다 난리 났다니까 병원에 입원해야 돼 병원비를 좀 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인상 딜을 해야죠 그래서 대금 인상을 했어 그러면 이제 협조할 수 있죠 또 값도 잘 생각해야 돼요 얘가 낼 세금보다 더 많이 부르면 절대 야 내가 세금 내고 말지 그러니까 세금보다는 적어야 돼 그런데 이제 의리 아직 입금을 안 해줘 그런데 병이 등기 청구를 해오네 그럴 때 거절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되지 죽어나면 어떻게 맞냐고 그래서 대금 인상분에 미지급이 있어 그런데 등기 청구를 해오도 뭐 할 수 있다고?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맞다고 네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런데 이제 중간생략 등기 파생 유형 이렇게 하는데 보존등기 생략 여기 있는데 모두 생략 등기라고도 합니다마는 이거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제 앞서서 우리 봤어요 갑이 자기 땅 위에 건물을 지은 거예요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을 지었을 때 소유권 지득은 등기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얘는 법률 행위가 아니니까 그런데 뭐 하려면 처분하려면 매매로 팔려면 등기를 하라고 네 보존등기 하고 다시 매매는 법률 행위 맞죠? 이전등기를 해야지 을한테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네 토지 건물 두 개죠 등기도 두 개 넘어가는 거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굳이 갑 입장에서 아 이거 내가 뭐 내 명의로 등기됐다가 이전등기 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냥 집 파는 건데 직장사 한 건데 그러면 그냥 바로 의리 보존등기를 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어쨌거나 의리 소유권 지득하는 거 맞죠? 그러면 이런 등기를 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현재의 권리 상태와 일치하잖아요 현재의 권리 상태와 일치하면 인정해 준다고 이거 봐보세요 중간 생략 등기처럼 생략을 했죠? 이런 경우에도 인정을 해 준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 등기 생략 문제가 있는데 이거 봐보세요 갑이 돌아가신 부모님 피상속인 돌아가신 부모님을 피상속인이라고 한다 그런데 의리 상속인 X를 상속을 했어 상속은 법률 규정 맞죠? 그러니까 등기가 필요해 필요 없어 등기가 필요 없죠 그런데 그걸 뭐 하려면? 처분하려면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돼 이때 처분이 뭘 말한다고요? 매매로 처분하는 걸 말한다니까 매매로 처분하는 거 매매로 처분하려면 먼저 상속 등기를 하고 상속 등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이전등기 해서 이렇게 넘겨주는 게 원칙이라고 근데 이제 이거 잠깐 두고요 혹시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병한테 X를 매매로 팔았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X를 매매로 팔았어 근데 등기 넘겨주기 전에 돌아가셨네? 그러면 등기는 어떻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등기를 넘겨줘요 병이 돈 주고 샀으면 등기를 넘겨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등기를 해야 되느냐고 이때 자식들이 해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고 부른다 무슨 등기? 상속인에 의한 등기 이건 상속 등기 자기가 상속받아서 하는 건 상속 등기 아버지가 팔고 등기 못해주고 돌아가신 뒤에는 내가 대신 상속인으로서 등기를 해주는 거야 상속인에 의한 등기 굳이 내가 직접 받은 것도 아닌데 상속 등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넘어가게 해준다고 이런 것을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고 부른다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상속받아서 팔았는데 이거를 내가 내 명계로 등기 가져오면 뭐해 세금만 많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렇게 마치 아버지가 팔고 등기 못해주고 돌아가신 것처럼 해서 등기를 이렇게 딱 넘겨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봐보세요 상속 등기와 이전 등기가 생략한 거죠 그래서도 진짜 병이 산 게 맞아 그러면 이 등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유효라고 이렇게 한다고 됐죠? 현대의 권리 상태와 일치하잖아요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상속 등기 생략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나중에 물론 걸리면 다 세금은 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부동산 등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왜 내버려 두겠어요? 사실 여기서 끝나는 거면 야! 다시 다 처음부터 다시 해 이렇게 시킬 수도 있는데 봐보세요? 계속 병, 정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들을 무효라고 해버리면 병, 정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죠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병, 정 이렇게 나가는데 정, 무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무효가 돼버리면 뒤에 사람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 그냥 알았어 그냥 내버려 둘게 이렇게 한 것이라고 봐보세요 상속 재산 양도 시 피상속으로부터 양수신이 직접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라도 실체 관계와 부합하면 현재의 권리 상태와 일치하면 그냥 뉘어다 이렇게 해준다고 이거를 우리가 책으로 다 체크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됐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엑스토지는 갑을 병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자간의 중간 생략 등기 합의를 하였다 합의가 여기서 키워드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병은 갑에게 직접 소유권 유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합의가 있으니까 직접 가능하죠 의리 갑에 대한 소유권 유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등기 청구권 남아있는 거죠 소멸하지 않아 3번 갑을 위해 대한 매매 대금 채권 행사는 제한되지 않는다 대금 채권 행사할 수 있어야지 임상이 돼도 할 수 있다고요? 4번 만약 X 토지가 토지거래 흑아 구역에 소재한다면 병은 직접 갑에게 허가 신청 절차 협력을 구할 수 없다 당연히 없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있으면 거래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니까 갑을 하나? 을병 하나? 그런데 병이 갑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됐죠? 토지거래 흑아 구역을 배제 잠탈한다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5번 만약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없다면 병은 갑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의뢰 소유권 유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아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양도받아 안 된다니까 그래서 5번이 정답이라고 매매에서는 안 돼 취득쇼에서는 돼 이거 알아두시라고요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무효등기 이용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무효등기 이용은 이런 건데요 예를 좀 봐보세요 저당권이 있었어요 우리 바로 넘어가면 무효등기 이용이 있어요 82페이지 강의 노트 82페이지 이건 뭐냐 그러면 먼저 이런 거예요 저당권 등기가 있었는데 그 저당권이 변제가 되면 소멸해버리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무효등기가 되네 등기가 남아있지만 무효죠 그러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나중에 다시 살려 살려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가 된다고요? 유효가 될 수 있다고 이런 걸 무효등기의 유용이라고 한다 우리 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돈을 다 갚으면 은행에서 물어봐요 저당권 등기 내버려 둘까요? 아니면 말수할까요? 물어본다니까요 왜 거기는 물어볼까요? 다음에 또 돈 빌려주고 싶어서 돈 빌려주는데 돈 빌려주는데 다시 저당권 등기 하려면 복잡하죠 그러니까 있던 저당권 등기를 계속 쓰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어제부터는 돈 다 갚았을 때는 뭐야? 무효등기 맞잖아요 그동안에는 없는 거예요 이제 있어도 없는 거라니까? 무효등기라니까 그런데 그걸 살려 그러면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고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런데 제3자가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냐고 봐보세요 우리 저당권 등기를 갖고 있는데 그러다가 다 갚았어 그럼 무효등기가 됐어 그런데 다시 살려 그런 건 된다고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런데 만약에 병이 2번 저당권 있었다고 보자고요 2번 저당권 있었어 그런데 여기서 봐보세요 1번 저당권이 다 변대가 됐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법적으로 없어졌죠 그러면 2번이 뭐가 된다고요? 1번이 됐어 저당권 등기가 남아 있어도 1번이 됐다니까 그런데 얘가 만약에 그냥 살려버리면 새치기하고 들어온 꼴이 되죠 새치기를 인정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줄 서세요 줄 뒤로 서야지 그러니까 제3자가 없을 때만 된다고 우리 앞에서 무효행이 추인해서 이거 공부했어요 무효인 가등기가 있었어 무효인 가등기가 있는데 그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등기로 전용키로 했다니까요 유효등기로 쓰기로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고 소급해서 그때부터 그때부터 그런데 이제 표대부등기용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원래 건물이 있었는데 갑이 자기 땅 위에 건물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옛날 있는 설계도 그대로 건물을 다시 지었대 그래놓고 옛날 등기부 있던 걸 그대로 다시 또 쓰겠대 이런 건 된다 안 된다 그런 건 안 된다고 건물이 새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등기부도 어떻게 해야 돼? 새로 만들어줘야지 옛날 있던 등기부 쓰면 안 된다고? 애가 새로 태어나면 새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똑같다고 아셨죠? 새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표제부등기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 그거는 우리가 한번 봐봐야 되죠 그래서 193페이지 맨 밑에 보면 4번에 무효등기 유용 문제가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시면 되고 넘어가셔서 그 무효인 등기용은 제3자 세모 유효동그라미 제3자가 없으면 유효라고 그 옆에다가 그 위에다가 사항란의 유용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사항란 등기의 유용 또는 사항란의 유용 이라고 부른다 다만 밑줄 멸치된 거물의 보조등기를 멸치로 위해 새로 신축한 거물의 보조등기를 유용 밑줄 긋고 무효동그라미 그 옆에다가 써두겠습니다 표제부 유용 X 표제부 등기용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거 한 가지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5번도 한번 봐볼까요? 위저문서의 안 등기 위저문서 동그라미 그런데 두 번째 줄 실제적 권리 관계의 부합 동그라미 유효동그라미 실제적 권리 관계의 부합하되 그러면 안 따진다고 여기서 위저문서는 매매 계약서를 위저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매매 계약은 있는데 예를 들면 인감증명서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간이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 지난주에는 다시 발급받아서 해야 돼 그런데 그것도 말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살짝 고쳐가지고 고쳐가지고 등기 신청을 했어 그게 걸리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죠 그런데 어쨌거나 그게 발견이 안 되고 등기가 돼버렸네 그러면 그 등기를 무효다라고 하지 않는다고 어쨌거나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권리 상태와 일치하면 유효 이렇게 알아주시면 된다고 현재의 권리 상태와 부합하면 뭐라고요? 유효 그 권리만 알고 계시면 돼 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등기 추정력으로 가볼게요 여기는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204페이지로 가볼게요 204페이지 일단 등기의 추정력 그랬는데 강의 노트는 84페이지입니다 두 가지 점에서 등기는 추정력이 있대 추정이 뭐죠? 추정이 미루어 짐작한다 그랬죠 아 그러겠지 이런 뜻이에요 미루어 짐작하는 게 뭐예요? 그렇겠지 이게 추정력이라니까 그런데 이거 한번 봐보시면 갑과 을이 을이 지금 등기 을명으로 등기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갑한테 사와서 등기를 이전받았다 이렇게 써 놓은 거야 그러면 그렇겠지 이 말인 거라고 등기의 추정력 뭐라고요? 그렇겠지 이런 뜻이라고 됐죠? 그런데 이때 이 등기가 어떤 등기를 말한다고? 본 등기를 말한다고 가등기에는 그런 추정력이 있다 없다 가등기에는 그런 추정력이 없다 가등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등기는 이 가짜가 거짓 가짜예요 거짓말 등기야 일단 가등기는 뭐라고요? 거짓말 등기라니까 거짓말 등기에 무슨 힘이 있겠어 그런 추정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짜등기라니까 일단 가등기가 뭐라고요? 공신법 시간에 배운 거랑 좀 다르네 가등기는 뭐라고요? 가짜등기라니까 아니 지금 민법 시간에 민법이 벌리고 공신법은 거기서 격가지로 공부하는 거라니까 민법 시간에 먼저 배운 걸 생각해 보라고요 가등기는 뭐라고? 가짜등기야 나중에 이제 본등기를 하면 뭔가 돼 그건 좀 이따가 연결해서 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가등기는 아무 힘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때 또 어떤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해 주느냐 권리의 추정력이 있어 사실 등기에는 추정력이 없다고 뭐의 추정력이 있다고요? 권리 등기의 추정력이 있어 사실 등기에는 추정력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 등기부에 표제부가 있고 갚고 을구가 있죠 그러면 갚고 을구에는 추정력이 있지만 표제부에는 추정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표제부는 사실 등기죠 공시법 시간에 다 공부했잖아 교수님이 다 가르쳐줬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표제부에는 추정력이 없다고 어디에 추정력이 있다고? 갚고 을구에 추정력이 있다고 됐죠? 그다음에 추정력 그랬는데 추정은 입증 책임의 전환 그랬죠? 그러니까 누가 입증을 해야 돼? 그걸 깨려고 하는 사람이 입증해야지 상대방이 입증해야지 등기 명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입증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대니까? 이 원리를 잘 알아줘야 된다니까 그리고 등기를 믿고 사왔어 그러면 무과실로 추정이 된다고 예를 들면 값한테 사왔는데 값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걸 보고 믿고 사왔네? 그런데 값이 진짜 소유자가 아니래 그런데 등기부를 조사해봤더니 값이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으면 믿고 사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소유자 아닌 걸 모르고 과실 없이 선이 무과실로 등기를 넘겨받은 거라고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등기부치득시효가 될 수 있어 이 말인 거라고 됐죠? 네, 그게 연결이 된다 여러분들이 등기 추정력을 처음 듣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형사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사실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무슨 죄가 있고 어쩌고 해서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판결 확정되기 전까지는 뭐라고요? 죄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죄 있는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이 나 죄 없어요 이런 걸 입증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누가 입증을 해야 돼? 검사가 입증해서 요도소를 보내는 거라니까 물론 자기가 알리바이를 확실히 됐어 빠져나갈 수는 있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나중에 봐보세요 한참 그 사람이 뉴스에 나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 무죄 선고받대? 물론 꼭 죄가 없어서 무죄를 선고받는 건 아니야 검사가 입증을 못하면 무죄 선고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결 나왔어도 꼭 그걸 문자 그대로만 읽으면 안 돼 여러분들 어쨌거나 그렇다 아니 거기에 여러 가지 밑에 흐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 등기 추정력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이런 거요 다시 갑과 을 사이에 X를 매매로 해서 등기가 을한테 넘어갔대 그러면 소유권 등기가 돼 있죠 그러면 을한테 소유권이 있겠지 이거예요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저당권 등기가 돼 있어 그럼 저당권이 있겠죠 그런데 저당권이 있으려면 뭐도 있어야 돼요? 피다 모체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피다 모체권도 있겠지라고 추정이 된다 됐죠? 그런데 그 피다 모체권이 생기려면 피다 모체권이 생기게 하는 기본계약도 있어야 돼 그런데 기본계약의 존재까지 추정되는 건 아니야 기본계약 계약은 사실 문제예요 사실 문제 계약이 있고 없고는 사실 문제라고 권리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추정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추정이 안 된다는 얘기는 추정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된다 이런 뜻인 거죠 추정을 받고 있으면 증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추정이 안 되고 있으면 야 기본계약도 있거든 이라고 증명을 해야지 그게 인정이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권리의 추정력을 인정해주고요 그다음에 원인의 추정력을 인정해줘 봐보세요 여기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증개가 됐대 그런데 진짜는 이게 가장 매매고 진짜는 증여일 수도 있잖아요 봐보세요 가장 매매인데 이 가장 매매인데 세금 포탈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진짜는 뭐야? 증여 아니에요 그런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증개가 돼 있네? 그러면 일단 추정은 뭐라고요? 아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가 됐겠지라고 추정이 되는 것이라고 이해 됐죠? 네 그래서 일단은 실질은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원인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그렇겠지 이렇게 추정을 해주는 것이라고 그런데 그 등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등기 원인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해서 등기 추정력이 깨진다고 할 수는 없다 이거 왜 그럴까? 봐보세요 태양은 어떤 모습을 말해요 과정 이런 걸 등기부에 적혀 있는 것과 다소 다르게 주장을 한대요 그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등기 추정력이 깨지느냐 말해요 깨지는 것이 아니다 왜 안 깨지는 거야? 추정력 때문에 그걸 깨려면 누가 입증을 해야 돼? 상대방이 입증해야 된다니까 너 그거 아니잖아 입증을 해야지 깨지는 거지 그 사람이 좀 이상한 소리를 해 그런다고 추정력이 깨지는 게 아니라니까 다시 이해가 안 되면 이걸로 가면 된다 아니 범죄인으로 의심 맞는 사람이 뭔가 경찰서 가서 아니면 검사 앞에 가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니까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럼 뭔가 의심스럽게 맞죠? 그런데 그걸로는 교도소 못 보낸다니까? 교도소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네가 사람을 죽였잖아 아니면 뭐 했잖아 이걸 정확하게 입증을 해야지 된다니까 이거 좀 이상해 냄새가 이상하다고 낌새가 이상한 거지 추정력이 깨지는 건 아니라고 이해 됐죠? 그 말이다 원인의 추정력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절차 절차 그러면 여기는 간단히 보자면 만약에 봐보세요 그게 농지 같으면 농지치득자격증명 받았겠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있었으면 토지거래허가 받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다 안 써놨지만 그런 절차들 다 지켰겠지 지켰으니까 등기가 된 거 아니에요 그 말이라고 그런데 이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것이 확정이 됐어 원래 등기가 있었는데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대 그러면 최종 명인이 적법한 권리자인 것인 거지 아니 그게 원인 없이 말소가 됐다며 예를 들면 병명의로 등기가 됐었는데 이게 말소가 됐다며 원인 없이 말소가 됐다며 꼭 이 사람이 권리자인 거 아니냐고 그 말인 거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다른 사람이 등기 신청을 했네 다른 사람이 등기 신청하려면 그 사람한테 뭐가 있었겠어요 대리권이 있었겠지 대리권 없이 어떻게 등기 신청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등기 신청을 하냐고 대리권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이렇게 받으신다 등기 추정력은 권원절대의 추정력을 인정해준다 권원절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신다 권원절대 거기 다 권원절대에 써놨죠 권원절대의 추정력을 인정해준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봐보자고요 여기서 을 명의로 등기가 돼 있는데 제 3자가 뭐라고 해서 11을 걸어요 11을 걸어 그랬을 때 을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우리한테 11을 걸면 꼭 우린 습관적으로 뭔가 막 설명하려고 그래 그 사람한테 설명하려고 한다니까 설명할 필요가 있어 없어 내 거잖아요 내 걸로 등기되어 있잖아 그럼 설명할 필요가 있어 없어 마침 뭐랑 비슷한 거냐 그러면 독도를 가지고 계속 일본 애들이 뭐라고 그래도 꼭 계속 설명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안 하지 안 해 안 해 그냥 무시하면 된다니까 그런데 이제 계속 괴롭혀 계속 와서 짖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한마디로 뭐 하면 된다 뭐라고요? 뭐 하면 된다 아니 지금 독서 가지고도 계속 말하는 뭐라 그러면 뭐라고요? 뭐!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된다니까 증명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이제 혹시 나중에 뭔 일이 생길까봐 우리도 역사적으로 자꾸 연구해 두는 거지 증명할 필요 없다니까 내가 설명을 왜 해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이해 됐죠? 다시 제 3자가 뭐라고 11을 걸어 그럴 때 아무 대거 안 해도 된다고? 아무 대거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짖어 이 사람이 너무 짖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뭐 좀 더 세게 하면 뭐 이렇게 인상 쓰면서 그런데 이제 갑이 뭐라고 그래 갑이 뭐라고 그래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때도 마찬가지야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런데 계속 짖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뭐 하면 된다니까 아셨죠? 입증할 필요 없어 그래서 이거 등기추정력이 제3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전소유자한테 전소유자 이렇게 시험자로 많이 나오죠 그런데 보통 이익을 위해서 추정이 되지만 불이익을 위한 추정도 있을 수 있어 이 정도만 받으시고요 추정력의 복멸 한번 봐볼게요 추정력의 복멸을 그랬는데 복자가 뭘까요? 복자가? 복자는 우리 배가 전복됐다 이런 표현을 쓰죠 전복이 뭐예요?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등기추정력이 뒤집어지는 거야 멸은 멸실 그래서 결국 등기추정력이 깨지는 걸 말해요 뒤집어지고 깨지는 걸 복멸이라 그래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어 이전 등기는 참고로 승계치득을 추정해준다 이렇게 말하는 승계치득을 추정해줘 그런데 여기서 봐보세요 갑과 을 간에 이렇게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등기가 됐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어쨌거나 을이 갑한테 매매로 사와서 등기가 됐구나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걸 깨려면 갑은 뭘 증명하면 되느냐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이 계약서가 위조됐대 계약서가 위조된 거면 매매 없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추정력이 깨지는 거지 이해 됐죠? 그렇게 하면 된다 또 한 가지 갑이 을한테 등기를 넘겨줬다는데 갑이 죽은 뒤에 사망자가 등기신청을 했대 이런 게 세상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네 죽은 사람이 등기신청을 할 수 있냐고요 없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등기신청을 했다면 그건 가짜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그 사망 전에 등기 원인이 있었대 그러면 그 자식들이 해줬겠지 아까 상속인에 의한 등기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줬다는데 갑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야 허무인이라고 한다 허무인은 가공인물을 말해 빌허자 없을므자 허씨가 아니야 이게 허씨가 아니고 빌허자 없을므자 가공인물이라고 갑이 등기를 해줬다는데 갑을 찾아봤더니 세상에 없는 사람이네 세상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등기를 해주냐고요 뭔가 장난이 있었던 거지 그랬을 때는 추정력이 깨진다고 그래서 봐보시면 계약서가 위조됐을 때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이 됐을 때 같은 표현이에요 여기서 사자는 사망자를 말한다 사망자가 등기신청을 했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등기신청을 해주냐고 그런데 그 전에 원인이 있었대 그 말은 그 전에 매매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추정력이 인정될 수 있어 또 갑이 등기를 해줬다는데 그 사람이 허무인이야 세상에 없는 사람이야 세상에 없는 사람은 어떻게 등기신청을 해주냐고 할 수가 없지 아 이것도 외울 것도 없지 않아요? 뭘 외워 이걸? 그렇다는데 그래 됐죠? 여러 번 보시면 된다고 그 다음에 보존등기가 있어요 보존등기 이거 한번 봐보자고요 다시 이 그림이 남아있는데 봐보세요 갑이 갑이 건물을 지어서 소유권 지도가 안에는 등기 필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보존등기를 하고 매매로 이전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의리 그냥 보존등기를 한 거예요 이런 경우도 갑이 아무 시비를 안 걸면 이 등기는 뭐라고요? 유효 그랬었죠? 유효 맞다 유효인데 갑이 그걸 아니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존등기는 뭘 추정해준다고요? 추정력으로는 이게 원시지 되겠다는 걸 추정해준다고 그 건물을 누가 지은 것으로 추정을 해준다고 의리 지었다고 추정이 된다니까 그런데 갑이 인정 못해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의리 갑한테 뭐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다 보세요 단계적으로 보존등기를 하고 이전등기를 했어 그런데 갑이 뭐라고 그러네? 그러면 뭐 하면 된다니까? 내가 매매로 사왔잖아 이게 추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시비가 붙었어 그래서 갑이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내가 판 적이 없다고 이렇게 했다니까 그러면 이 보존등기 가지고 추정력을 말할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요 그때는 의리 뭐? 그러면 안 되고 왜 그래? 이렇게 해야 된대 왜 그래? 그래서 야 우리 그때 거기서 매매 계약 맺고 이렇게 했잖아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된다고 매매 계약서도 여기 있잖아 이걸 다 증명을 해야 된다고 이해 됐죠? 다시 이전등기가 됐을 때는 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뭐? 하면 되는데 이게 보존등기에서는 갑이 부인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왜 그래? 얼굴 약간 불쌍한 표정 미치겠네 왜 그래? 봐보세요 보존등기는 원시치득을 추정해준다고 원시치득을 그래서 보존등기 명의는 신축하지 않은 것이 증명이 됐어 의리 진 게 아닌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럼 추정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의리 지은 걸로 추정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보존등기 명의자가 부동산 양수를 주장하고 야, 네가 나한테 팔았잖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전수의자는 양수사실 부인할 때 그때는 보존등기 가지고 안 된다니까 그때는 뭐 하면 안 되고 왜 그래? 이렇게 된다 아셨죠? 네 그 말이다 그 다음에 우리 한 가지 더 점유의 추정력과의 관계가 있는데 이거는 동사는 점유의 추정력을 인정하고 부동산은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한다라고 한다 동사는 공시방법이 점이죠 점유의 추정력을 인정하고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등기죠 그러면 뭐의 추정력을 인정한다고요?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한다고 이렇게 한번 봐보자고요 갑이 부동산인데 점유를 하고 있고 의명의로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X부동산이 있다고 보자고요 X토지가 있어 이거는 누구 거예요? 을 거예요? 누구 거냐고요? 을 거? 그런데 등기 추정력이란 건 을 거다가 아니라고 을 거겠지라고 등기 추정력이 뭐라고요? 을 거겠지 이거지 을 거다가 아니라니까 추정은 미루어 짐작하는 짐작만 하는 거지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을 거지 을 거겠지 이런 뜻이라니까 변형하지 말고요 뭐라고요? 을 거겠지 아셨죠? 봐보세요 원래 값 건데 을이 계약서를 미조해서 등기를 가져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누구 거야? 값 거죠 그런데 99.9%는 누구 거야? 을 거 맞잖아요 을 거겠지 이런 뜻인 거지 을 거다가 아니라고 등기가 돼 있다고 해서 이해 됐죠? 진실은 따져봐야지 알아 진실은 따져봐야지 책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보시면 등기의 추정적 효력에서 기업번 두 번째 줄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 권리 동그라미 그 다음에 A번에 소유권 이조등기의 추정력 나와 있는데 이전등기 A번에 거기다가 승계치득 이렇게 써두겠습니다 이전등기는 뭘 추정해 준다고요? 승계치득을 추정해 준다고 그런데 그 등기명의는 제3자 동그라미 직전명의인 동그라미 직전명의인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직전명의인이 이렇게 안 나와 전소유자 이렇게 나온다 아니면 당사자 간 이렇게도 말한다 가불은 당사자거든요 이렇게 나온다 그런데 단락을 바꿔서 점 전소유자가 사망한 후 세모 사망한 후에는 추정력이 없겠죠 사망한 후에 등기 시점이 이루어졌어 있을 수가 없지 그러나 맨 끝에 거기 단락 맨 끝에 그러나 사망 전 동그라미 등기 원인 동그라미 사망 전의 등기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는 추정력이 있다 깨지지 않죠 그런데 허무인 세모 허무인이 등기를 해줬대 허무인은 등기를 해줄 수가 없다니까요 세상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등기를 해주냐고 허무인이 누구예요? 가공인물이라고 빌허자 없앨무자다 그 다음에 등기가 격려된 경우 거기 대리권 존재 사실도 추정된다 대리권 동그라미 대리권 존재 사실도 추정된다 이렇게 된다 요거 한번 봐볼까요? 을 병 갑 갑한테서부터 을한테 등기가 넘어갔대 그런데 을이 등기를 넘겨줬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 등기가 누구 명으로 가 있어요? 병한테 가 있죠 본인, 대리인, 상대방 그런데 병은 대리인이 등기 넘겨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그런데 대리권 없는 건 누가 증명을 해야 될까? 무슨 뜻이에요? 대리권 존재가 추정된다는 건 무슨 뜻이야? 그걸 깨려면 갑이 증명해야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 사람은 대리를 통해서 적법하게 등기 넘겨 받은 것으로 추정받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병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깰 사람이 증명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갑이 아셨죠? 그런 뜻이라고 이제 거기는 요 원리만 좀 알아두고 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등기 추정력에서 판례 1번 두 번째 줄 보시면 등기 명의자가 동그라미 그 밑에 밑에 줄 등기 원인행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 동그라미 추정력 동그라미 추정력 있어 깨지지 않아 2번 소유권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계약서가 진정 세모 거기에다가 위조 이렇게 써보십니다 다른 판례는 위조라고 표현을 썼는데 말을 너무 어렵게 써놨어요 진정하지 않은 위조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 될 것을 갖다가 그러면 추정 세모 추정력이 없어진다 그 다음에 4번 근대당권 설정 등기 동그라미 피의당부 채권이 존재 동그라미 그런데 거기에다가 써둡니다 피의당부 채권이 존재 밑에다가 기본계약의 존재 X 기본계약의 존재까지 추정되는 건 아니야 B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의 추정력 보존 등기 동그라미 보존 등기 왼쪽에다가 원시 취득 이렇게 써두겠습니다 보존 등기는 뭘 추정해준다고요? 원시 취득을 추정해준다고 그런데 네 번째 줄 건물을 신축한 데가 따로 있거나 동그라미 그러면 추정력 세모 추정력은 없어진다 그런데 8. 소유권 보존 등기의 추정력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존 등기 명의자가 명의자가 동그라미 양수 동그라미 주장 동그라미 전소유자 동그라미 부인 동그라미 그러면 추정력 세모 그때는 명의자 측에서 명의자 동그라미 입증 동그라미 이때 뭐? 왜 그래? 명의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왜 그래? 그러면서 입증을 해야 된다니까 이해 됐죠? 보존 등기는 그 사람이 지은 것으로만 추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온 것까지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됐죠? 그 말이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넘어가셔서 부수적 효과 두 번째 과에서 보시면 부동산 동그라미 등기 동그라미 부동산은 등기의 추정력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자 문제 하나 보고 쉬겠습니다 등기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는데 기업권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망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죠 맞는 얘기네 니은 번 대리에 의한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수익권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 존재는 추정된다 맞죠? 권원 절대 권원 권원 절대 대리권 존재까지 추정이 된다고 그래서 니은 번도 맞고 디귿 번 근제당권 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 채권 근제당권 등기가 행해지면 근제당권이 있다고 추정이 되고 피담보 채권이 있다고 추정이 되는데 그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아니라고 얘가 이렇게 빨리 동작을 아니라고 됐죠? 니은 번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양수를 주장하고 있어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보존 등기 추정에는 깨지지 않는다 깨진다? 안 깨진다? 깨진다 그랬죠? 이때 뭐 그러면 안 된다니까 왜 그래? 그랬던다니까 보존 등기는 이 사람이 지은 것만 추정이 된다니까 양수가 추정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야 내가 언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정력은 없어져버려 됐죠? 그래서 자기가 입증해야 돼 아 왜 그래? 이러면서 됐죠? 그 말이다 디귿 리을은 틀렸죠 여기까지 해두고요 좀 쉬었다가 가든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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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